상용 자동차는 최근 유럽시장 전략 모델로 티볼리 1.2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출시했다. 기존 일 5L 가솔린 터보 1.6L 디젤이 이은 라인업 보강이다. 다운사이즌이 대세인 유럽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저배기량 엔진을 추가한 것이다. 최근 상용차는 내수에서 큰 위기를 막고 있다. 소형 SUV의 인기를 이끌며 상용차를 먹여 살렸던 티볼리 경쟁 모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거 쏟아지면서다. 티볼리는 내수월 판매량 1천대 붕괴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 당장 가능한 한가지 방법은 유럽을 겨냥해 새롭게 내놓은 일 2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도 티볼리는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있는데 여기에 더 저렴한 일 2L 가솔린 터보가 엔트리 모델로 나온다면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이다. 새로운 일 2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28마력, 최대 토크 23.0kgm의 힘을 낸다. 최근 트렌드인 다운사이징을 따른 모습이다. 9분 변경 이전에 티볼리 1.6L 가솔린 자연흙기 엔진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토크가 좋다. 국내 출시된다면 작은 배기량 덕분에 연간 자동차세에서 이 점이 있다. 문제는 유럽형이 온미 수동 변속기라는 점이다. 쌍용차가 티볼리 1.2L 가솔린 터보 모델을 국내 출시하려면 기존 6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변속기 TCU 개발 등에 최소 2-3 달이 걸린다. 투자비도 몇 10억원은 각오해야 한다. 옆 동네인 루쌍쇠에서는 비슷한 방법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 바로 르노삼성이다. XM3는 1.3L 가솔린 터보 모델과 1.6L 가솔린 자연흙기 모델로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했다.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원한다면 터보 모델은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성비가 중요하다면 자연흙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4월 소형 SUV 1위에 올라섰다. 투블리는 이미 작년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해 큰 변화를 꾀하기 힘들다. 이미 부분 변경을 통해서 동급에 뒤지지 않는 편의장비를 모두 집어넣었다. 마지막 남은 카드는 파워트레인의 다양화다. 현재 1640만원부터인 시작가격을 1.2톨리를 추가한다면 100만원은 낮출 수 있다. 이럴 경우 1500만원대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때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쌍용차가 티볼리 1. 2L 가솔린 터보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려면 난제가 여러가지다. 경영위기로 투자할 돈이 제한적이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모델 보강이 아닌 신차 출시다. 모델의 다양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티볼리 1.2L 가솔린 터보 대신 티볼리 에어 재출시, 지포어 렉스턴 부분 변경, 코란도 트리스모 풀체인지 모델, 코란도 전기차 등 다수의 신차를 내년까지 출시한다. 내년까지 버틸 힘이 있을까? 쌍용차의 선택이 틀리지 않길 기원한다. 다수의 사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